갑혈을 하는데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냥 쓰러질 때가 되니까 엠브런스 불러서 타고 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한 2주일 치료를 받으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그러면은 좀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괜찮잖아요. 또 돈 본다고 이것 때문에 아주 돈에 왼수가 져가지고 그 돈을 넣어 나이트클럽으로 극장모델을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또 가끼러 오는데 또 터진 거예요. 이번에 또 그 병원에 또 갑니다. 갔더니 이번엔 이제 VIP실에 넣어서 집중치러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옆에 왔어요. 그 이상하게 막 열이 40도가 나는데 막 나 죽는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여보 빨리 그 원장님 불러가 그랬더니 그 하나의 얘기가 당신 잠 잡고 있어요 원장님 지금 다녀가셨어. 내가 지금 잠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열이 40도가 나면서 지금 헛개비가 보여 사람 죽겠어. 난 제 집사람이 헛 얘기가 당신은 절대 안 죽어요. 그러면서 찬송화를 펴놓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구. 아니 자기 남편은 지금 열이 40도가 올라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뭔 넘어예요 벤데가 도대체가 아니 죽는 사람 옆에다 놓고 찬송을 불러서 왜 해피는 피토하는 찬송 불러. 아니 보혈 찬송을 불러다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이 저의 변데 니 부활왔냐. 이 병만 나오면 내가 대번에 이혼하고 막 버린 말입니다. 이혼을 하고 잔뜩 베르고 나왔었는데 나왔어 회복되고 나니까 쇠카모가 이쪽으로 여태까지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병이 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김치만 해도 침만 뱉어도 피가 콸콸 나온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이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이대 부속병원으로 갑니다. 그때 동대문에 꼭대기에 있었대요.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한국에서 흉과 맥반이 유명하다는 어떤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헥스레이집이 있더니 당신은 내가 처방해 주는 대로 6개월만 먹으면 이 병이 뚝 떨어집니다. 걱정 마십시오. 열심히 6개월 동안 아휴튼 뭐 조사 맞으려는 시간에 정확하게 먹고 약 먹으려는 시간에 정확하게 먹고 그곳은 6개월 후에 사진을 찍었더니 6개월 후에 찍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위해서 먹었는데도 1년을 먹고 찍어도 그대로예요. 1년 반을 먹고 찍어도 2년을 먹고 1년 반을 먹고 찍어도 그대로예요. 어? 3년을 먹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해 주면 6개월이면 전부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대한민국에 나오는 약에서는 최고로 좋은 약 전부 다 먹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약발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거 하나 먹으면 나을까? 그러면서 자기 책상에서 산삼 두 불결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나 이 산삼이 이렇게 이렇게 효력 있는지 다 칠어 말았어요. 그 산삼 두 불이 주는 거를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집에서 얼마나 기중합니까? 물에다가 제대로 씹지도 못합니다. 말고 물에 절레절레 흩뜨려서 그냥 잔뿌리 이것도 사라올까봐 그걸 아짝아짝아짝 씹어먹었습니다. 6개월만에 그 산삼 두 불이 먹고 깨끗하게 났습니다. 이 한반들 감동으로 한반네. 산삼 한 불이 얼마냐고요? 나는 시시하게 100만원, 200만원짜리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산삼 한 불이 몇 년짜리 먹었냐고 저는 6년간, 10년간 이런 건 먹지도 않습니다. 산삼 두 불이 중에 그 한 불이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산삼이 옵시다. 허허, 감동을 못 봤네. 나머지 한 불이 지금부터 3,500년 전 산삼이 옵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 띄어다. 산삼 두 불이라 바로 부양이오, 산삼 두 불이라 바로 신약이 옵시다. 부양 성경 3,500년 전 신약 성경 2,000년 전 그 산삼, 산삼보다 더한 이 말씀 이거를 그 의사선생이 불신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이 책상 위에 담배 이 책도리 같은 게 있는 걸 보면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 넌 예수 믿어요. 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 믿음을 모를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모를까? 자기 손에서 더 이상 약 쓸데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술술을 수도 없고 양쪽 폐가 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과거 월남전에서 나를 내버시기나 살려주신 그 하나님 지금 이달 이때까지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과학으로 내가 치료받으려고 했던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돌아서지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으로 가시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약, 의약분업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내 약제과에서 약을 타는데 폐병약이 그 당시에 보름치완대도 이만큼이었습니다. 이걸 한 보따리를 주고 이걸 싸가지고 나오면서 그래 내가 이걸 먹어도 죽는 거고 이걸 안 먹어도 죽는다면 차라리 그냥 안 먹고 하나님께 매달아서 살겠다. 그러면서 이걸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었어요. 두 시간 이상씩이나 기다려가지고 그러고서 빈손으로 두고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좌우간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일하면서도 성경 보고 아주 이 성경을 장세기 1장 1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뜯어먹다 싶어 했습니다. 계속 일하면서도 보고 어디 가면서도 차 타면서도 매시간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그 병이 툭 끊어졌습니다. 남매 남편이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의 남편도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데 와가지고 설마 어쩌면 설마 설마 하지 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을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속을 목사를 이렇게 고쳐서 오늘같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든지 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큰 믿음 그리고 깊은 믿음 그리고 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난다.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